자 그 다음 친구 볼게요. most people have no doubt heard this question 자 여기는 중간에 have pp 사이의 부사를 집어는 거죠 현재 완료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질문을 들어봤다 if a tree falls in the forest 나무가 숲에서 넘어지면 and there is no one there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도 없다면 요거는 there is there라 존재 구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o here it fall 그것이 넘어지는 것을 들어줄 어떤 사람도 거기에 있지 않으면 건너뛰어서 수식을 해주는 거야 요거는 지각이 되겠지 그래서 목적어 그러니까 5형식 동사로 사용된 거고 2번이라고 하자 요거는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 그래서 그것이 넘어지는 것을 들을 사람이 없다면 if 자 그렇다면 does it make sound 그것은 소리를 만드는 걸까 자 the correct answer is no 올바른 답은 아니다 sound is no more than pressure wave 소리는 그 pressure wave 압력파 그 이상이다 소리라고 하는 거는 압력파 이상이래 뭔 얘기야 and indeed 그리고 참으로 there can be no sound 어떤 소리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도 존재 구문이죠 without a hearer 듣는 사람 없이는 소리가 있을 수 없다 듣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무언가 우리가 소리라고 말하는 게 발생을 해도 그거는 우리가 그게 나무가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네 and similarly 그리고 비슷하게 scientific communication is a two-way process 과학적 의사소통도 양방향 과정이다 just as a signal of any kind is useless 자 그래서 어떠한 종류 근데 any의 뉘앙스에는 every라는 뉘앙스가 포함된다 그랬죠 모든 종류의 이러한 신호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just는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unless it is perceived 그것이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한테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그 신호를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게 쓸모가 없잖아 자 그런 것처럼 public scientific paper 여기는 출판된 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출판된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런데 발표된 과학적 이럴 때 paper는 논문 논문은 usually 쓸모가 없다 it is both received and understood by its intended audience 자 그것이 이 논문이 논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논문이 받아지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걸 둘 다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둘 다가 바로 perceived가 되는 거야 received 돼야 되고 understood 돼야 돼 그것에 의도된 청중에 의해서 과학자가 이 논문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썼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았어 그러면 이 압력파가 발생한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돼 그거를 이제 수패로 따지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근데 듣다는 이해되다는 뜻이야 자 따라서 we can restate the axiom of science 우리는 과학의 자명한 이치를 다시 한번 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s follow 밑에처럼 다음처럼 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scientific experiment is not complete 과학 실험은 완성되지가 않는다 언제까지 until the result have been published and understood 그 결과가 발표되어지고 출판되어지고 과학 잡지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가 보는 그런 잡지 말고 자 그래서 publication is no more than pressure wave 그래서 이 publication은 발표, 출판 이것은 압력파 이상이 아니다 이제 no가 붙어 있으니까 압력파 그 이상이 아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the published paper is understood 이것이 이 출판된 논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많은 과학적 논문들이 fall silently in the wood 숲속에서 숲속에서 조용히 쓰러진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여기 5번의 답이 되겠다 그죠 출판은 돼 그러니까 발표는 돼 이럴 때 yes은 그러나 독자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친구입니다 The interaction of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그러니까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부터의 일한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상호작용 누구와 With the host population 그 이제 현지 주민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host population 그 다음에 여기서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는 동남아 사람이라든가 중국 사람이라든가 일본 미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은 아마도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Due to positive externalities This is like knowledge spillover Like 모모와 같은 그래서 지식의 파급과 같은 지식의 파급과 같은 지식의 파급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생산성을 아마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우리 한국에서 이제 외국 출신의 노동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어떤 뭐 인도 출신 사람이 와 가지고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근이 부족하게 됐어 철근이 부족하게 아니 그런거는 말고 또 무슨 예가 있을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만드는데 철이 들어가야 돼 근데 철이 갑자기 부족해졌네 그랬더니 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물건은 철로 안하고 알루미늄으로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가벼우면서도 가벼우면서도 그 그 목적에 충분히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철을 주문해 가지고 또 그거를 배달 받아서 작업을 하려고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옆에 마침 알루미늄이 남은 게 있었어 그럼 그걸 사용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더니 기다리지 않고도 생산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네 그런 식으로 그 인도 사람이 아는 걸 알려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지식의 파급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 때문에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자 그런데 작가가 This is only an advantage 이것은 오직 장점이다 Up to a certain degree 어느 정도까지만 아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는 거네 그죠 자 When the variety of background is too large 이 배경의 다양성이 너무 클 때는 Fractionalization may cause excessive transaction cost 이 분열이 너무 많아 인도,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너무 많아 그런 분열은 아마도 야기할 것이다 과도한 의사소통 비용을 의사소통 비용을 아니 거래 비용을 의사소통을 위한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통역사가 있어야겠다 그죠 계속적 관계산에 계속적의 주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낮추게 될 것이다 생산성을 자 Diversity Not only impact the labor market 근데 이 다양성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 아마도 영향 끼칠 것이다 임팩트나 어펙트나 같은 얘기야 The quality of life in a location 어떤 장소에서의 삶의 질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의 영향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지역 어떤 동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 자 Tolerant Native population May value a multicultural city or reason 자 이 관용적인 그러니까 용담을 잘해 다른 사람은 이해를 잘해줘 이런 관용적인 현지 주민들은 아마도 귀하게 여길 것이다 Multiculture 도시 혹은 지역을 왜 Because of an increase in the range of available goods and service 그래서 사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에서의 증가 때문에 이건 명사다 그러니까 Because of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사람이 왔더니 카레 가게가 생기고 베트남사람이 왔더니 월남국수집이 생기고 어 좋아 어 그러니까 이 Multicultural한 그 지역을 어 이제 가치있게 여긴다 귀히 여긴다 On the other hand 근데 반면에 Diversity Could we perceive native 이러한 다양성이 인식되어질 수도 있다 As an unattractive feature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If natives perceive it 이 원주민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인식해 버리면 As a distortion of what they consider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그들이 그들의 국가 정체성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이럴 때 어부는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 대한 왜곡으로써 어 자 여기서 constal 동사는 오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음 2번이라고 그럽시다 여기는 이 왓뒤에는 불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to be 이하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constal 동사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간주하다 여기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왜곡으로써 그것을 이 그것은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받아 인식하게 돼 버리면 이 다양성이란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써 인식되어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는 벌레를 먹는 문화가 있어 구덕 그러니까 군뱅이를 군뱅이는 우리나라도 먹지 그 저기 뭐야 커다란 모기 파리 이런 거를 먹는 문화가 있어 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그런 걸 먹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잖아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체성의 왜곡 야 근데 이게 그걸 따지니까 좀 그런데 프랑스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 개고기 먹는 거 절대 싫어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도 안 먹기는 하는데 또 먹는 사람도 있지 어 그러면 만약에 한국 사람이 프랑스 가서 사는데 어 개고기를 먹어 그러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국가 정체성에 정체성이란 이게 어긋나잖아 그치 어 개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나라 사람이 근데 버리기도 많이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매력적이지 않은 요소로 본다는 거지 자 They might even discriminate against 그들은 아마 심지어는 아마 차별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민족 그룹들을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적 갈등 between different foreign nationality 다른 다른 외국 국적인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갈등들이 S1이라 그럴게요 이것이 수입되는 것을 들어와 지게 되는 것을 그들 자신의 동네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랑 아랍이랑 싸우잖아 팔레스타인이랑 근데 우리나라의 두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어 그럼 그 갈등이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서로 간에 싸우고 테러 나고 막 그래봐 어 그런 걸 두려워한다는 얘기지 이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주제 문제였구나 근데 어 요거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조적인 측면들 좋은 점도 얘기했어 나쁜 점도 얘기했고 좋은 점은 말 그대로 다양해진다는 거지 그 일하는 곳에서는 지식의 파급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 단위로 따질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단점은 그 과도한 의사소통 비용 통역사 고용해야 돼 그 다음에 동네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랑 어울리지 않는 거를 갖고 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두 군데를 얘기했어 직장도 얘기했고 동네도 얘기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탄화 생략되어 있죠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우리의 건물들을 그러나 정말로는 우리의 건물과 그리고 발달은 발달이 또한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one of the best examples of this 이것의 가장 큰 예제 중의 하나는 is oldest known construction 가장 오래된다고 알려져 있는 건축입니다 The only truly carved rings of standing stone at gobekitepe in Turkey 그래서 공들여서 조각된 이게 rings가 복수죠 공들여 조각된 여러 원들의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다 링은 고리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서있는 잎석 서있는 돌들 터키의 고베키테페 잠깐만 자 보여요 이게 고베키테페라는 유적지야 여기 보면은 돌들이 이렇게 서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한줄 고리로 하나 그 다음에 또 한줄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 찍혀졌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또 한줄 이렇게 줄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거야 어 자 그러니까 이 공들여 조각된 여러 원들의 조금 이상하나 여러 원들의 입석 그 유적지를 얘기하는거야 자 Before these ancestors got the idea 이 조상들이 그 생각을 가지기 전에는 어떤 생각인데 또 꾸며야 되겠지 To erect 자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야 이 입석들을 어떤 어느 정도 이제 썸 그러니까 대략 대략 이렇게 대략 정도를 해석하면 12,000년 전에 하기 전에는 They were hunter gathered 그들은 수렵 채집군이었습니다 It appears that 요거는 특수고문이에요 그래서 대절에 보입니다 The erection Of multiple rings of megalitic stone 그 여러개의 거석돌들의 세움이 세워던 이 세움은 took so long 매우 많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서 And so many successive generations 그리고 매우 많은 연속적인 세대가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에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거지 저 정도를 세우려면 거대한 돌을 아 저거 엄청 큰 돌 들이다 사람의 막 몇 배야 몇 배 그 높이가 그러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So that 구문이 되는거야 그리고 이 death은 So that 구문이야 계속적 관계사가 아니야 어 그래서 콤마 뒤에도 쓸 수 있는거야 위치로 바꿔야 되는게 아니야 So that 용법이야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걸려서 These innovators were forced to settle down before still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어쩔 수 없이 정착 정착했다 뭐하기 위해 목적 여기는 2번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3번이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그 건축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걸 다 세우기 위해서 어 그래서 정착 It appears that 몸에 보이다 정착 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거야 조금 복잡하죠 요렇게 해서 한 것처럼 보인다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They became the first farming society on earth 지구상에서 첫번째 농경사회가 되었다 이것은 This is an early example of society 이것은 사회의 초기 예제이다 원래는 이게 동명사 의미상에 주어 막 이런데 그냥 후취수식 들어가도 돼 그래서 어떤 사회야 Constructing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회의 초기 예제 근데 그 something이 또 뭐야 that ends up radically remaking the society itself end of a inch 결국 모모하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회 그 자체를 결국은 다시 만든 무언가를 만들어낸 사회의 초기 예제이다 이 고베키 테페 아까 그 여기서 보여줬던 요게 Things are not so different in our own time 이럴 때 이 thing은 상황이라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은 매우 다르지는 않다 우리 자신의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이 뭐 발달이라든가 건축 건물을 만든다 이런 이건 뭐 당연하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건축물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리고 상황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생각해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파트가 이렇게 막 밀집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좁은 지역에 그러니까 그 근처에 통닭집도 있고 맥주집도 있고 어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제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게 있는 거야 근데 미국 같은 나라 가봐 거기서 여행해 본 사람들 보면 여행해 보면 봤을 거 아니야 동네에 동네에 무슨 음식점이 있어? 없어 그치? 그런 거를 이야기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건물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변형한다 1번이 답이겠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there is a reason 자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 구문이죠 The title Monday morning quarterback exists 자 여기서 데타나가 생략되어 있고 당연히 Y로 바꿀 수 있는 뜻이겠죠 자 월요일 아침 쿼러백이라는 이 제목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풋볼에서의 포지션이지 자 Just read the comments on social media from fans discussing the weekend's game 자 읽어봐라 이건 명령문 들어간 거야 그 글들을 소셜미디어에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팬들로부터의 그 글들을 읽어봐라 근데 어떤 글냐면은 논하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그 주말 경기를 토론하고 있는 아 우리나라는 근데 풋볼은 안하니까 축구로 그냥 따지면 야 거기에서 아 손흥민이 아무리 생각해도 요번에는 그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럴 땐 교체해서 좀 쉬게 해줬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좀 다른 애로 다른 선수로 좀 바꿔가지고 어 활력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 코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이러는 건다는 거지 and you quickly see 그리고 너는 빠르게 볼 수 있다 how many people believe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를 데타나 생략되어 있겠죠 they could play coach and many sports team more successfully 그들이 더 성공적으로 플레이하고 코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감독 바보 아니야 막 이렇다는 얘기는 자기네가 똑똑하니까 감독을 바보라 그러지 누구보다 then those on the field 경기장에 사람들 보다 도우주만 나와도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자 this goes for the boardroom as well 이것은 또한 이사회실에게도 적용된다 스포츠 팀의 이사회인 이사 그러니까 사장단 우리나라는 사장단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사장단이 얼마나 잘 알겠어 그 뭐 사람들 보면은 사장단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선수했던 유명한 선수였던 사람 출신도 있고 감독 출신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비즈니스과라 그래가지고 그 스포츠 어떻게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지 그런 거 전문적으로 또 배운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student and professionals with years of training 이럴 때는 무엇을 가진 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수년간의 훈련 그리고 전문하기 specialized degree 하면 전문학이라는 뜻이야 스포츠 산업에서의 스포츠 사업에서의 수년 years of 하면 복수니까 수년간에 여러 해 훈련과 전문학위를 가진 이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아마도 또한 발견할 것입니다 목적어가 5형식 목적격보호하는 것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give는 주다 주다의 수동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받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find동사는 목적격보호에 ing 표현하는 거다 투부정사 오는게 아니라 특이하게 그래서 충고 그들 자신이 충고 받는 것을 아마 발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 거기 너 경기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스포츠 팀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 저 선수를 내보내고 그 선수를 데려와야지 트레이드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얘기지 자 뭐에 대해서 on how to do their jobs 어떻게 그들의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럴 때는 모모에 대해서 모모에 대해서 라고 해석되는 전체사 참 많아요 누구로부터 from friends, family or even total strangers without any expertise 그래서 어떠한 전문성도 없는 친구라든가 가족 혹은 심지어는 완전한 낯선 사람으로부터도 그 어떻게 그들의 일을 직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고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executive in sports management 자 이 중역들 그러니까 간부 높은 사람들 스포츠 매니지먼 그러니까 스포츠 회사의 예를 들면 삼성 라이온즈 그 회사의 중역들이 중역들은 have decades of 수십 년의 지식과 experience,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respective feel 각각의 분야에서 however 그러나 many of them face criticism 많은 그들은 비난을 마주하게 된다 from fans and community members 팬들과 커뮤니티 멤버들 로부터 예를 들어서 롯데 자이언츠는 부산이잖아 그러면 그 커뮤니티 멤버는 부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telling them how to run their business 그들에게 꾸미는 거야 근데 여긴 tell은 4형식 동사가 되어있죠 준 동사니까 동그라미 쳐주자 그래서 여기는 갑목에게 직목을 야 그런데 이게 댐셀브가 들어가게 되면 telling의 의미상 주어가 이 fans and community 멤버가 되는데 말하는 건 이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이걸 말한다고? 아니지 커뮤니티 멤버가 아니라 여기는 이 댐은 이 many of them 이 many of them은 또 executive 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빠져야겠지 그래서 그들에게 이 부산 부산 롯데 자이언츠 그 사장단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에 직면한다 very few people tell their doctor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말한다 그들의 의사에게 how to perform surgery 어떻게 수술해야 하는지를 혹은 그들의 회계사에게 어떻게 그들의 세금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한다 근데 few 라는 얘기는 준부정이니까 그 직역은 아주 소수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의미는 이걸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many people provide feedback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제공한다 on how sports organization should we manage 어떻게 스포츠 단체가 스포츠 팀이 운영되어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치 이상하게 스포츠는 그래 그치 우리 중에 누구도 저기 뭐야 이재용한테 아 회사 운영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그 스포츠 팀에 대해서 아 그러면 안되지 감독이 걔를 내보냈어야지 선수 체인지 해줬어야지 막 이러잖아 자 요거는 how to로 바꾸면 how to manage sports organization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시간 볼게요 자 while moving is difficult for everyone 이사는 어렵지만 모든 사람에게 어렵지만 it is particularly stressful for children 그것은 특히나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입니다 they lose their sense of security 그들은 그들의 안도감을 잃어버리고 and may feel disoriented 그리고 아마도 혼란하게 느낄 겁니다 when their routine is disrupted 그들의 일상이 방해받을 때 수동태다 그리고 all that is familiar is taken away 친숙한 모든 것이 얘가 좋아요 꾸며 빼앗아 질 때 이사를 가게 되니까 이사를 가게 되니까 친숙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 친구도 없어지게 되고 친구들과 같이 갔던 PC방도 이제는 더 이상 없고 아참 여기는 참 애기들이니까 PC방 가진 않았겠다 놀이터 자 Young children age 3 to 6 3살에서 6살에 이 어린아이들이 are particularly affected 특히나 영향받습니다 By a move 이사에 의해 Their understanding at this age is quite literal 그들의 이해는 이 단계에서의 이 나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특히나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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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럴합니다 근데 리터럴은 오른쪽에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것처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럴 때는 상상력이 부족한 자 and it is easy for them to imagine beforehand 그리고 그것이 쉽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그럼 이 투부정사 앞에 있는 것은 의미상 주어죠 그러니까 주어로 해석해야 돼 그들이 상상해 보는 것은 미리 부사야 이게 목적어 새로운 집과 그들의 새로운 방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은 그들이 상상해 보는 것은 쉽습니다 에잇 잘못됐지 이거 리터럴 이 단어가 아니니까 이게 easy가 아니라 difficult 가 돼야지 상상력이 없대잖아요 자 young children may have worries 어린아이들은 아마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such as will i still be me 나는 여전히 나일까 in the new place 새로운 장소에서 will my toys and bedroom come with us 내 장난감과 침대가 나와 함께 올까 it is important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자 뭐가 to establish a balance 그래서 균형을 만드는 것이 균형을 균형있게 하는게 중요하대요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서 자 validating children's past experience 아이의 과거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것과 and focusing on helping them other just 그들이 자 여기는 준사역 동사가 사용된 거에요 그죠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야 그들이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게 돕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과 아이의 과거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균형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는 것에 그들이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게 돕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은 어 그 어 이 동네 오니까 이 동네 오니까 그 놀이터가 더 커졌다 더 그리고 더 다양한 놀이 시설이 있네 아주 좋네 어 어 저 친구들이 저기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친절해 보인다 좋다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아이의 과거의 경험을 무시하면 또 안 돼 어 무시하면서 야 그 옛날 동네에 있는 애들은 너보다 그 한 살 다 어린 애들이었잖아 걔네들이랑 놀아서 뭘 하려고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 그 놀이터 다 썩어 썩어가지고 삐각삐각 소리만나지 좋지도 않더만 막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아이의 과거의 경험을 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음 어 거기에서 친구들 철수하고 영이가 어 너랑 정말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철수하고 영이 덕분에 어 너가 좀 더 밝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어 그렇지 이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거야 어 그 두 그러니까 결국 그 균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두 개를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Children need to have opportunity 아이들은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To share their background 그들의 그 그 백그라운드 배경을 공유할 여기서 백그라운드라는 얘기는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방식으로 in 어떤 방식인데 that respect their past 그들의 과거를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과거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누가 해줘야 돼 부모님이 해줘야지 뭐 뭐로써 as an important part of who they are who they are 하면은 오른쪽에 선생님이 정리해놨죠 그들의 현재 모습 그들의 현재 모습 그들의 현재 모습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그들의 과거를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백그라운드 과거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부모님이 해줘야 돼 저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누구랑 공유하게 써야들이 엄마랑 얘기하지 아빠랑 얘기하고 자 그래서 this contribute to building a sense of community 이것은 기여합니다 이 2는 전치사 2에요 그래서 보통 contribute to ing로 많이 해요 그래서 만드는 것에 뭐를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기여합니다 그러면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낸다 라는 그 뉘앙스는 다시 얘기하면은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동체의 멤버가 됐다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 동네의 멤버가 됐다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장소에 적응한다는 거지 이거에 된다는 얘기에요 자 계속 적응법의 계속적 관계선에 주격 그리고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특히나 those in transition 변화 속에서의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사 온 아이들을 뜻하는 거야 뒤에 건 여기까지 자 그만한 질문입니다 Many people are terrified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테라파이가 두렵게 하다니까 수동되면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To fly in an airplane 비행기를 타고 비행한다면 아니면 비행해서 두려워합니다 투부정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용법으로 해석해도 되고 감정의 원인용법으로도 해석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투부정사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은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타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되거든 거세 이렇게 돼 전치사 해석 같거든 그럼 동명사 들어가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투부정사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해석은 마치 전치사 동명사 같거든 뭐뭐하는 거세 두려워한다 근데 원래 지격은 비행기를 타고 비행해서 두려워합니다 비행한다면 두려워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중요한 건 투부정사 와야 돼 자 often this fear stems from lack of control 이 두려움은 통제 부족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pilot is in control 파일럿이 통제합니다 not the passenger 승객이 아니라 and this lack of control 그리고 이 통제 부족이 instills fear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운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뭐 앞에 차를 피해 갈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자 그리고 내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근데 비행기는 그게 불가능하죠 many potential passengers are so afraid 많은 잠재적 승객들이 매우 두려워해서 they choose to drive 그들은 긴 거리를 운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to get to destination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긴 거리를 운전하는데 그냥 instead of flying 날아가는 것 대신에 그러나 their decision to drive 운전하는 그들의 결정은 is based solely on emotion 오직 감정에 기반을 둡니다 논리가 아니라 logic says 논리는 말합니다 자 statistically 통계적으로 the odd 확률 of dying in a car crash 자동차 사고에서 죽는 이 확률이 확률은 around 이럴 땐 대략 대략 1 in 5,000 5,000분의 1이라고 while the odds of dying in a plane crash 그 확률은 비행기 사고에서 죽는 확률은 1 in 11 million 그래서 천만 1,100만 중에 1에 가까운 반면에 비행기 사고는 훨씬 드뭅니까 if i going to take a risk 너가 위험을 감수한다면 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는 여행을 간다면 이란 뜻이다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어떻게든지 간에 죽을 확률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위험을 감수한다면 자 특히나 그것을 여기서 원은 당연히 이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야 대명사야 이럴 때는 그것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자 특히나 이러한 그 자까지는 빼자 그냥 것 that could possibly involve your well being 아마도 너의 행복과 너의 안녕과 이럴 때는 이제 안녕이라고도 많이 해석하죠 우리가 안녕과 어 관련이 있는 포함하다고 해석해도 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석해도 되고 관련이 있는 위험을 너가 감수하고자 한다면 Would you want the odd in your favor? 너는 너에게 유리한 확률을 원하지 않겠니? 그렇지 당연히 나한테 유리한 걸 원하죠 그러나 Most people choose the option 대부분의 사람들은 옵션을 선택한다 That'll cost them the least amount of blank 그들에게 간목에게 최소한의 양의 이것을 사형식이라는 얘기했지 아이오디오 나오니까 야기하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의 이것을 주는 옵션을 고른다 자 그러면 저기 죽을 확률은 논리적으로는 자동차가 더 큰데 얘는 뭘 줘 좀 안도감을 주잖아 그지 그럼 최소한의 양의 여기 리스트라 그랬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의 안도감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의 불안감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pay attention to the thought 그 생각에 주목해라 명령문 들어간거야 어떤 생각 니가 가지는 생각 뭐에 대해서 about taking the risk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대해서 니가 가지는 생각 에 대해서 주목해보고 and a & b 데타나 또 생략되는 거고 꼭 뭐 뭐 해라 you are basing your decision on fact not just feeling 단지 감정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팩트에 너의 결정을 기반 두는 꼭 기반을 둬라 그래서 make sure 하면 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은 결국 맨 마지막 말이 핵심이긴 했네 자 위험 어떤 결정 내릴 때 위험과 관련된 어 느낌이 아니라 팩트에 논리적으로 좀 해라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봅시다 famous primatologist france dewa of emory university emory 대학의 유명한 영재학 유학자인 이 사람은 자 sage 말합니다 대시 하나 또 생략되어 있는 거에요 대절이라고 말하는데 humans downplay similarity between us and other animals as a way of maintaining our spot at the top of our imaginary ladder 자 그래서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좀 과소평가해 버린다 근데 뭘로써 우리의 장소를 유지하는 것의 방법으로써 상상의 사다리의 꼭대기의 우리의 장소를 유지하는 것의 방법으로써 그래서 인간이 이제 만유의 영장이다 인간이 그 모든 동물들의 정점이다 이렇게 인간이 있고 포유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지 뭐 조류 파충류 양서류 그 다음에 어류 밑으로 쭉 그래서 이렇게 쭉 진화해 와서 인간이 최고의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 이제 썼던 표현 중에는 만유의 영장이라는 표현도 있었거든 인간은 인간이 제일 존귀한 존재다 고귀한 존재다 이 동식물계에서 뭐 이런게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뭐래 imaginary 상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러한 생각에 부정적 이미지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야 현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냥 이건 상상이야 상상 자 그래서 이 사다리라는 얘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요거다의 최고 꼭대기에 우리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의 방법으로서 자 scientist 과학자들은 they were point out 여기는 삽입이 들어가는 거야 삽입은 뭐뭐 하기에 자 이 대활이라는 이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에 이 사람이 아니 포인트 지적하기에 과학자들은 최악의 범죄자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범죄자의 몇몇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employing technical language 기술적 언어를 기술적 언어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요런걸 갖다가 학술 용어라 그러죠 학술 용어 기술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 투하기 위해서 뭐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 동물들을 하찮게 보기 위해서 뭐 이정도에 들어가야겠네요 나오나 답은? 뭐 바로 나오네 다른 동물들을 우리로부터 거리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리둔다는 얘기는 차별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친구하고 거리를 두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봤잖아 자 they call kissing 그래서 그들은 부른다 침팬치 사이의 키스를 입 대 입 접촉이라고 부른다 웃기지 자 그리고 그들은 또 friends between primate 영장류 사이의 친구는 우리 인간은 그냥 친구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가장 선호하는 제휴 파트너라고 부른다 자 they interpret evidence 그들은 증거를 해석한다 자 어떤 증거인데 보여주는 증거야 자 대절을 대절이라고 대절을 보여주는 증거 crows and chimps can make too 이 까마귀와 침팬지가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해석해 버린다 뭐로써 as being somehow qualitatively different 다소 이럴 때 somehow 다소 질적으로 다른 것 다르다 다른 것 로써 is different 하면 다르다잖아 다른 것 으로써 그 증거들을 이 증거들을 요런 걸로써 해석해 버린다 뭐로부터 다는데 from the kind of true making 도구 제작의 종류로부터는 다른 어 다른 것으로써 근데 이게 뭐야 툴 메이킹이 요거 sad 는 pp에요 sad to define humanity 인류를 정의 내린다 이거 3번이라 그러자 사람이 사자를 사자 사자보다도 약하지만 사자를 어 저기 뭐야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사람은 총이나 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그 다음 사람이 그 저기 뭐야 얼룩말이나 치타보다도 느리지만 그 걔네들을 또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은 비행기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침팬지하고 까마귀도 도구를 쓴단 말이야 나무작대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뭐 닫혀있는 걸 연다든가 뭘 끄집어 낸다든가 이런 걸 한 대잖아 근데 그거는 인간이 만드는 도구하고 이건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 아주 그 원시적인 어 저기 뭐야 미개한 수준의 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과소평가해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aid to define 이거는 PPR 그래서 인류를 정의한다고 said to 뭐뭐 하다고 말하여지는 자 if an animal can beat us 그리고 동물이 우리를 물리칠 수 있다면 at a cognitive tense 인식 일에서 인식 일이라는 거는 머리 쓰는 거하고 관련된 일을 뜻하는 거야 자 like 모모와 같은 how certain bird species can remember the precise locations of thousands of seeds 그래서 특정한 어떤 종의 새들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와 같은 정확한 위치들을 수천 개의 씨앗의 정확한 위치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와 같은 어떤 인식의 일에서 우리를 우리를 물리칠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한테 이긴다는 얘기지 이렇게 한다면 they write it up 그들은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본다 본능으로 똑똑함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들은 그 씨앗을 먹는 본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씨앗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this and so many more tricks of language 그리고 이것과 이 본문에서 언급한 이것과 그리고 매우 많은 매우 많은 더한 그 이제 수법들 trick 이럴 때는 오른쪽에 정리하였지 수법 수법들이 언어의 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기에는 있고 복수지 복수 이것들이 what they were as term linguistic castration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다른 과학자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지 이 사람이 명명한 것이다 term은 O형식이야 언어의 거세 거세가 뭔지 알지 내가 말해주기엔 좀 그렇다 거세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거는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래서 the way we use our tongue 그 방식이 근데 어떤 방식인데 우리가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그 방식 그러니까 언어 to disempowered animal 동물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 이거 이 linguist castration 은 그렇단 얘기야 이거는 주어 동사가 없다 야 미안하다 이거 주어 빼라 여기다가 이 linguistic castration 이 무언지를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요거는 동물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그리고 the way we invent the world to maintain our spot at the top 그리고 꼭대기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어들을 발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mouse to mouse contact 뭐 이랬대잖아 여기까지 자 key 핵심 to engagement and achievement 참여와 성취의 핵심은 is 이건 진행시제가 아니에요 주격보호야 여기서부터 자 providing student with blank 학생들에게 이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my scholarly work and my teaching 나의 학자의 일과 그러니까 연구를 얘기하겠지 나의 학자적 연구와 그리고 이 teaching은 뭐 이 사람도 뭔가를 가르치는 그 교육학 교수인가봐 have been deeply influenced 깊이 영향받아 왔습니다 현재완료 수동태죠 영향 끼치다의 수동태니까 영향 받다 자 by the work of 로잘리 핑크 로잘리 핑크의 이 연구에 의해 자 그녀는 이 사람은 또 다른 학자죠 자 she interviewed 12 others 그녀는 12명의 성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who were highly successful 매우 highly 매우 성공적인 in their work 그들의 일에서 including physists biochemists and company CEO 물리학자 생화학자 그리고 회사 회장 자 all of them had died 자 그들 모두는 dyslexia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다 난독증은 책을 못 읽는 병을 얘기하는거야 이게 글자들이 나비처럼 그냥 날라다닌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 그리고 had 과거 완료죠 Significant problem 중요한 문제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with reading throughout their career 그들의 학창 시절 네 독서에 이럴 때는 ~~에 라고 하거나 ~~에 대해서 독서에 책 읽는 것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while she expected to find 그녀는 대절을 발견할 것을 예상했지만 모를 They had avoided 그들이 피했을 거다 독서하는 것을 그리고는 A&B 찾아 냈을 거다 방법을 3번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거는 리딩을 얘기하는 거죠 독서를 우회해서 독서를 우회하는 방법 혹은 A&B네 자 상쇄할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을 못 읽는 대신 글을 못 읽으니까 상쇄할 방법 뭐 오디오로 든가 자 다른 전략으로 배움을 위해 배움을 위해 다른 전략으로 책을 못 읽으니까 책을 읽지 않고 뭐 누가 옆에서 불러준 그러니까 읽어준다든가 대신 그러면 귀로 듣는 거니까 하는 그런 거를 방법을 발견했을 그들이 방법을 발견했을 것을 그녀가 찾으리라 예상하였지만 She found the opposite why it이 여기까지야 그녀는 그 정반대를 발견했다 To my surprise To one's 감정명사 오른쪽에 정리해놨죠 나에게 놀랍게도 I found 여기서 I는 She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뭐야 로잘리 핑크인가 이 사람 여기 She 자 나는 그 발견했다 Dyslexis 이 난독증 환자들이 환자들은 아주 Enthusiastic reader 열정적인 독서가였다는 걸 나는 발견했다 They rarely avoided reading 그들은 거의 이 책 읽는 것을 피하지를 않았다 자 On the contrary 반대로 They thought out of 그들은 책을 찾았다 책을 찾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을 오히려 찾아서 막 열심히 읽었다는 얘기야 자 The pattern Fink discovered Was that 자 그 패턴은 이 Fink라는 사람이 발견했던 패턴 발견했던 패턴은 Was that 대절이었다 All of her subjects had been passionate in some personal interest 모든 그녀의 대상자들이 12명 성인들은 아주 열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몇몇 개인적인 관심에서 The areas of interest included religion, math, business, science, history, and biography 그 관심의 영역들은 이런 것들을 포함했다 What mattered was 중요했던 것은 대절이었다 왓절 주어를 쓴 거죠 자 중요했던 것은 대절이었다 여기가 주격보호가 되겠지 They read voraciously to find out more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 목적 아주 탐욕스럽게 독서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에 근처의 내용은 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역경은 극복해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난독증이 있어? 그러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포기해 글 읽는 거 공부하는 거 그냥 포기해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야 난독증이 있어? 그럼 극복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가 있어? 아무리 난독증을 갖고 있어도 그냥 읽는 거야 책을 그러니까 성공을 했겠지 독하니까 독해서 성공했다 라기보다는 열심히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하다보니까 문제풀이는 건너뛰고 해석하고 있었네 자 학생들에게 뭘 제공해 주는 거래 열정적인 거 제공해 준다 되겠다 그럼 요거네 관련 있는 글을 제공해 주는 거다 그들이 관심이 쓸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봅니다 자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ability refers to intellectual competence 자 능력이란 그 어떤 지적 능력 지적 유능함을 지칭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게 그렇대요 자 그래서 they want everything they do to reflect how smart they are 자 그래서 그들은 원합니다 근데 이 want가 오형식 동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얘가 목적이고 목적격보호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나온다 그랬죠 여기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대절이 꾸며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이 투부정사에서 끊어지는 거야 여기는 요거는 1번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목적과 목적격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자 트리플렉 반영하기를 즉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모를 how smart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이거는 뭐 다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뛰어나 보기를 원하잖아 멍청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 그런데 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뛰어나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은 지적 유능함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유능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어 그들이 똑똑해 보이기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뭐 그건 당연한 얘기지 모든 거를 잘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다 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 문장 구조는 조금 어려웠네요 자 writing a brilliant legal brief 그래서 아주 훌륭한 뛰어난 법 보고서 어 이거는 뭐 변호사들이나 검사 이야기 했다 이런 걸 쓰는 거 getting the highest grade on a test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 이건 학생 writing elegant computer code 아주 어 명쾌한 아주 훌륭한 컴퓨터 코드를 쓰는 것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saving saying something exceptionally wise or witty in a conversation 아니면 대화에서 대화 속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매우 현명하거나 재치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 이런 거 이렇게 thing one body는 언제나 후치수식 꾸며 줘야지 자 you could also define ability 너는 또한 능력을 정의할 수 있다 in terms of particular skill or talent 그래서 특정한 기술 혹은 재능의 관점에서 또 능력을 정의할 수도 있대 요 위에서 언급한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자 search as how well one plays the piano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야 one 나올 때마다 해석하는 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 아니면 것이야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다 사람이 피아노를 치느냐 언어를 배우느냐 테니스 볼을 서브에 넣느냐 이런 거 자 그래서 some people focus on their ability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그 능력 근데 어떤 능력이야 to be attractive 매력적인 능력 그 다음에 entertaining a b 아주 유쾌한 능력 up on the latest trend 그러면 아니면 최신 유행에서 최신 유행에서 아주 to be up 하면은 이제 그 최신 유행을 잘 따라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면 to have the newest gadget 아니면 가장 새로운 기계 장치를 가진 거 아이폰 15가 나왔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자기가 그걸 딱 가지는 거야 어 그 쌤은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 여기는 또 이 two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however ability may be defined a problem worker 그래서 이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던지 간에 근데 이 however는 여기서 그러나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뭐뭐든지 간에 이 물결을 채워 넣어야 돼 그러니까 능력이 정의된다 그러니까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던지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는 근데 어떨 때 문제가 발생하지? 모르겠다 자 the performance becomes the only measure of the person 성과가 되어버린다 유일한 측정 이 사람에 대한 유일한 측정이 되어버린다 그렇지 성과 중심 측정이 문제가 된다 라는 거는 어 많이 이야기했지 과정을 봐야지 결과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어디선 걸 많이 들어봤죠? 그 얘기네 성과가 사람에 대한 유일한 측정이 되어버린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요 따라 나온 이거가 답의 힌트였던 거야 자 nothing else is taken into account 자 take a into account 선생님이 오른쪽에 정리해놨죠 고려하다 다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는다 오직 성과 결과만이 중요한 거야 outstanding performance means 그래서 뛰어난 성과는 의미한다 뛰어난 사람을 평범한 성과는 또 평범한 사람을 의미한다 마침표 여기서 마침표라는 얘기는 이게 끝이야 덧붙일 얘기 없어 응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과 위주 자 그러니까 뭐 할 때 아 답은 1번이다 자 여기서 measure 측정이라고 그랬죠 determine은 결정요인 사람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유일한 결정요인일 때 여기는 원자하고 셀프가 중복되는 표현이어서 하나만 해석해줘도 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유일한 결정요인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 위주로만 하게 성과 위주로만 측정하게 된다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모의고사 내용은 종종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점입니다 자 Maybe you've heard this joke 너 아마 아마도 너는 들어봤을 것이다 이 농담을 현재완료 경험용법을 쓴거지 뭐 뭐 해봤다 자 뭘 들어봤는데 How do you eat an elephant? 어떻게 너는 코끼리를 먹니? The answer is one bite at a time 한 번에 한입 그러면 썩지 않을까? 다 먹기 전에 자 그리고 나서 글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A번 Common crystal habits include habit은 여기서 습관이라는 뜻이 아니라 습성 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습성은 형성되는 성격을 얘기하는 거야 자 평범 일반적인 common 흔한 이 결정의 습성은 포함한다 야 지금 코끼리 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habit이 왜 나와 하여튼 이런 거를 사각형 삼각형 아니면은 육각형 A는 일단 아니겠지 자 How do you build the earth? 너는 어떻게 지구를 만들래? 갑자기 뜬금없이 자 그 다음 See But when conditions are right 그러나 조건이 올바를 때는 We see Beautiful display 우리는 아름다운 배열을 본다 갑자기 야 지금까지 아까 주어진 글에서 코끼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BC 셋 다 코끼리하고 관련 없는 게 나오지 아름다운 배열 이거 갑자기 왜 뛰어나와 자 그러면 주어진 글만 읽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코끼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마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니 아까 코끼리 얘기 One bite at a time 이거랑 One atom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원자 원자가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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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진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나보다 자 그럼 B가 먼저 와야 돼 Atoms are the basic building blocks of crystal 이 원자들은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이 어 크리스탈의 그러니까 이제 결정들의 자 그리고 Since Since all rocks are made up of crystal 모든 돌들은 결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Because처럼 해서 컨essence였네 때문에 The more you know about atoms the better 여기는 더 플러스 비교급 어 더 플러스 비교급이 되는거지 더비 더비 모모하면 할수록 더 모모하다 자 그러면 No가 동사고 V2라고 그러자 자 그러면 이 원자에 대해서 더 많이 너가 알면 할수록 더 좋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어 그러니까 원자가 결정을 구성하고 결정은 다시 돌을 구성하고 돌은 모여가지고 지구를 구성하게 되는거지 자 크리스탈 comes in a variety of shape 이 결정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오게 된다 Then scientists call habit 과학자들이 habit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모양들로 오게 된다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얘기죠 콜은 O형식이야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보어 라고 자 그러니까 이 어떤 돌의 결정들은 돌 모양이 되는거야 결국은 이 결정 모양 때문에 돌이 돌의 모양이 결정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habit이라고 과학자들은 부른단 말이야 습성이라고 그래서 다양한 모양으로 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C로 가려고 했다 보니까 그러나 자 이 결정 구조들은 다양한 모습이다 그러나 조건이 올바를 때는 우리는 아름다운 배열을 본다 얘 때문에 안되지 B 다음에 C가 연결된다면 B는 for example이 됐어야지 결정은 다양한 모양으로 온다 예를 들어 조건이 올바를 때는 아름다운 배열을 본다 여기는 but이 그러나가 아니라 B하고 C는 이 but 때문에 연결이 안되는거야 그럼 어디로 가? A로 가면 되겠네 자 그래서 아까 habit 얘기했는데 cabit으로 계속 이어지네요 흔한 결정의 습성은 사각형 삼각형 그리고 육각형을 포함한다 usually crystal form 자 일반적으로 이 결정은 형성된다 요거는 여기서 지금 자동사로 사용된거야 타동사들이 자동사로 사용될 땐 수동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형성하다가 아니라 형성되다 자 그래서 결정들은 형성된다 when liquid coal 이 액체가 차가워질 때 액체가 식을 때 such as when you create ice cube 네가 얼음 큐브를 만들 때 와 같은 그러니까 냉장고에다 물러놓으면 그 얼음 결정들이 만들어지죠 그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야 many times 많은 경우 이런 단어 이런 단어 근데 또 해석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many times 많은 번 많은 경우 crystals form in ways 이 결정들은 형성되게 된다 방식으로 Do not allow for 허용하지 않는다 완벽한 모양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결정들은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양이 그렇게까지 아름다운 완벽한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완벽한 모습 나오면 보석이 되는 거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 아마 팔릴 걸 자 그래서 if conditions are too cold 이 조건이 너무 춥다면 너무 뜨겁다면 혹은 there isn't enough source material 충분한 원천 물질이 있지 않다면 이건 존재 구문이죠 자 they can form strange twisted shapes 그것들은 형성할 수 있다 요번엔 또 타동사야 뒤에 보니까 목적으로 나온다 그지? 이상한 뒤틀린 모양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는 형성되다 이번엔 또 형성하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형용사 콤마 형용사야 트위스티드 과거 분사니까 형용사야 자 그래서 형용사 콤마 형용사는 이 콤마를 end처럼 해석해주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형용사 end 형용사 그러니까 이상하고 뒤틀린 모양을 형성할 수도 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자 그러나 이 상황이 올바를 때는 우리는 아름다운 배열을 본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결정 모양이 나오나봐 usually this involved 일반적으로 이것은 관련 있다 아니면 포함한다 뭘 느린 고 꾸준한 환경을 Where the individual atoms have plenty of time 이 개별적 원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그 느리지만 꾸준한 환경을 포함한다 자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목적 합류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모인다는 얘기야 and fit perfectly into 그리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위해서 what's known as the crystal lattice 그래서 그 결정 격자로써 알려진 것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느리지만 안정적 환경을 포함한다 이런게 있으면 이제 결정이 아름답게 나오는 거야 그 결정의 그 모습이 자 this is the basic structure of Adam that is seen time after time 그래서 자주 목격 일신하면 목격되다 목격되어지는 얘가 선행사야 원자들의 기본적 구조이다 원자들이 뭘 만들어내 원자들이 그 원자들이 모여 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 크리스탈 결정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원자들의 기본적 구조 가 되는 거지 아 이해 되겠지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자 when you plug a guitar string 자 너가 기타의 줄을 뜯을 때 기타 친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할 때 it moves back and forth 그것은 앞뒤로 흔들인다 hundred of times every second 매초 수백 번을 앞뒤로 움직여야 된다 자 the vibration of the wood 그 나무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 여기서 나무가 나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무 뛰쳐나면 안 되겠지 naturally this movement is so fast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즉 당연히 라는 얘기야 자 당연히 이 움직임은 매우 빨라서 so된 용법을 사용했네요 you cannot see it 너는 그것을 볼 수 없다 you just see blood outline of the moving string 너는 움직이는 줄에 그냥 흐릿한 윤곽을 본다 단지 본다 그러니까 줄 자체가 보이는게 아니라 줄 자체가 움직이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는 안됐고 b는 이 내용이고 see if you attach a string to a big hollow bug 네가 줄을 붙인다면 커다란 비어있는 상자에 like guitar body 기타의 몸체와 같은 이제 줄을 기타 몸체에 붙인 거야 그러면 if 다음에 됐나오면 그러면 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면 the vibration is amplified 그 진동은 증폭되어지고 and the note is heard, loud and clear 그 음은 이럴 때 노트는 음악이랑 관련된 거니까 음 자 크고 명확하게 들려진다 여기에는 그러면 아까 그 저기 a는 당연히 c보다 뒤로 나와야겠다 그 나무 이야기 기타 바디 이거 나오니까 그게 보통 나무로 만들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b가 만들지 c가 만들지 조금 더 읽어봐야 되는데 자 b를 답은 b야 b를 읽어보자 자 string 이 줄들 vibrating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on their own 스스로 진동하는 v1이라고 할게 이러한 방식으로 스스로 진동하는 이 줄들은 make hardly 준부정이죠 거의 뭐 뭐 아닌 그러니까 어떠한 소리도 거의 만들지는 않는다 왜 because strings are very thin and don't push much air about 이 줄들은 매우 얇고 그리고 많은 공기를 about 주변으로 밀어내지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엔드 때문에 동사가 두 번 나오네 because 저래 동사 자 그래서 b에는 나무 이야기가 없죠 b에는 나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게 c 보다 이제 b가 먼저 나와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the vibration of the string 그래서 그 줄의 진동은 is passed on 전달되게 된다 to the wooden panels of the guitar 이 기타의 나무로 된 판넬의 기타 몸체에 그리고 그것은 자 여기서 그리고 그것은 선행사는 이 wooden panels 를 얘기하는 거에요 여기 요게 아니라 지우자 자 미안 얘가 선행사다 복수 는 그리고 그것은 또 요동친다 앞뒤로 똑같은 속도로 same 다음에 as 나오면 뭐뭐야 그 줄과 그러니까 줄이 움직이는 그 1초에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그거랑 그 나무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된대 그리고 나서는 그 나무의 진동은 더 강력한 파장을 이럴 때 파도라기보단 파장을 만들어낸다 공기압에서 그리고 그것은 그곳은 멀리 기타로부터 멀리 이동을 한다 여기서 또 선행사는 이 웨이브즈를 나타내는 거야 계속 계속 조용법의 관계사니까 계속 그리고 그것은 When the waves reach your eardrum 그래서 그 파장이 너의 고막에 도달할 때 They flex in and out 그것들은 자 The same number of times is the second 1초에 same 다음에 as 나오면 뭐뭐로 해석하라고 했죠 원래의 줄과 똑같은 숫자 횟수로 1초에 굽이쳐 들어가고 나온다 굽이쳐 들어가고 나온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Vibrate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지문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기타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기타 줄이 진동을 시작해 우리가 뜯으니까 그러면 기타의 몸체가 진동하고 거기서 소리가 증폭돼서 고막에 도달하고 그러면 고막도 다시 또 진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리라는 것을 포착하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 지문에서 얘기해준 거는 줄 나무판때기 그 다음에 고막 이 움직이는 진동하는 그 속도가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시험 볼게요 Boundaries between work and home 자 일과 집 사이의 경계선이 아 블러리 어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as portable digital technology makes it increasingly possible 자 그러니까 휴대용의 디지털 기술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이런걸 얘기하는 거야 어 여기서 접속 사이즈는 뭐뭐 하면서 as 참 해석하는 방법도 많아요 자 make는 오형식이고 얘가 목적어인데 감옥을 쓴 거야 증가적으로 가능하게 얘가 오스야 그 다음에 얘가 진목이 되는 거야 자 to work anywhere anytime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일하는 것을 증가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가면서 일과 집 사이의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근데 individual tipper 사람들은 개인들은 다릅니다 in how they like to manage their time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지 에서 사람들은 다릅니다 to meet work and outside responsibility 일과 외적인 책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적으로 사용된 거야 어떻게 그들 어떻게 그들의 시간을 관리하고 관리하기 좋아하는지 에서 사람들은 다릅니다 some people prefer to separate or segment role 어떤 사람들은 separate segment 다 똑같은 표현이야 불리하다 역할들을 불리하기를 원합니다 so that 여기 so that 그래서 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선 뭐뭐 하도록 이 경계선의 그 교차가 최소화 되도록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집은 일이 아닌 나의 개인 개인 일이야 이거는 또 개인이 일이고 이런 식으로 딱 분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딱 퇴근하면 직장일을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거야 카톡이 와도 다 무시하는 거지 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농담이야 자 예를 들어 these people might keep separate email account 예를 들어 separate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유지합니다 for work and family 일과 가족을 위해 그러니까 사무용 이메일 따로 있고 가족끼리 가족 간에 아니면 내 개인적 삶을 위한 이메일이 따로 있고 and try to conduct work at the workplace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and take care of family matter 그리고 A&B 가족 문제를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Only during break and non-work time 오직 휴식시간 그리고 일하지 않는 시간동안에만 그러니까 뭐 애가 아파 그건 집안일이잖아 그지 그러면 직장에 출근해서는 애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거야 좀 너무한 거 아닌가 We even notice more of this segmenter 우리는 심지어 목격합니다 더 많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분리해내는 사람들이 두 개의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원래는 오형식인데 그냥 후치수식 하자 이래요 이렇게 두 개의 전화기를 carry 지니다 지니고 있는 이러한 불리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one for work and one for personal use 하나는 직 일을 위해 하나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자 flexible schedule work well 유연 유연한 스케줄은 유연 근무제는 하루에 하루에 8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야 아침 9시에 가서 5시에 퇴근하는 그게 아니라 뭐 10시에 가고 싶으면 10시에 가고 1시에 출근하고 싶으면 1시에 출근하고 그냥 8시간만 채우면 돼 일하는 거 그런 걸 유연 스케줄이라고 이런 거야 이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잘 작동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자 왜 because they enable greater distinction 그것들은 더 큰 구분을 더 큰 구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between time and work and time in other all 직장에서의 시간과 다른 역할에서의 시간 사이에 더 큰 구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 때문에 학교를 가봐야 돼 학부모가 근데 보통 9시부터 5시까지는 부모님들도 근무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회사가 가지고 그지 어 그러면은 그 근무 시간 동안에 아이 학교를 가려면 가족 집 그 회사 일과 가족 일을 딱 분리해 내는 사람한테 이건 힘든 거야 근데 유연 근무제가 있으면 아침 9시까지가 아니라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한다라고 그렇게 해도 되지 유연 근무제니까 그러면 그 오전 시간에 아이의 학교를 방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사람은 그게 일하는 시간과 가족 일을 하는 시간이 이렇게 막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돼 있는게 아니라 딱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자 그래서 this might in tell 이것은 아마도 수반할 것입니다 포함한다라는 뜻이야 involve 하고 비슷해 여기서 뭐를 얘가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가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 근데 그 앞에 부사가 와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것을 문자메시지를 우리는 카톡으로 하죠 아이와 사무실에서 이런 것들을 포함 이런 것들을 수반할 것입니다 야 그러면 답은 당연히 5번이겠네 이 사람 요런 사람들은 일을 딱 지금 구분해 내는 사람 일 회사일과 집안일을 딱 구분해 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이게 안되게 그럼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Other Individual Prefer 다른 사람들은 개인들은 또 선호합니다 Integrating 이게 목적어죠 일과 가족의 역할을 하루종일 합치는 것을 또 통합해 버리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장의 사무실로부터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아이들이랑 문자메시지 하고 근데 또 집에 와서는 이메일을 관찰하고 이메일을 관찰한다는 얘기는 여기 Or 때문에 이렇게 붙은 거야 이메일을 집에서 직장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니면 휴가 때 이런 것들을 아마 수반할 것입니다 뭐보다는 Rather than Returning to work To find hundreds of messages in their inbox 그래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우편함에 우체통에 그러니까 이메일 우체통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보다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맨 마지막은 직장일과 직장일과 집안일을 분리하는 사람이었지 근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는 결과용법으로 해석이 돼야 돼서요 뭐뭐 해서 뭐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return to work 일에 돌아가서 회사에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발견한다 발견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은 여기까지 그 다음 그래서 여행 백에는 그 장시간에 비행기 여행을 위한 complimentary good 인 반면에 그 보완제 판매도 보완제 판매도 또한 증가합니다 by producing good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을 생산해내므로써 that compliment 이런 동사로 사용된 거야 동사야 다른 상품들을 보완하는 보완하는 상품들 that are already popular 이미 인기가 있는 다른 상품을 보완하는 이러한 상품들을 생산함으로써 그러니까 영화가 영화가 아주 호황이야 그때 팝콘을 생산함으로써 you can ensure 너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steady stream of demand for your product 너의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영화가 계속 인기있는 한 팝콘은 잘 팔리니까 some products enjoy perfect complimentary statues 어떤 상품들은 완벽한 보완의 지위를 즐깁니다 they have to be consumed together 그것들은 함께 소비 되어져야만 합니다 such as a lamp and 라이퍼 램프와 전구처럼 자 예를 들어 although motorists may seem required to purchase gasoline to run their car 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그들의 차를 달리기 위해서 휘발유를 구매하도록 요구 요구되는 것처럼 아마도 보이겠지만 they can switch to electric car 그들은 전기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겠다 지금까지도 complimentary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걸로 대체해 버린다 말이 안되겠죠 however do not assume 그러나 대절이라고 가정하지는 마라 부정명령문야 자 product is perfect complimentary on 상품이 완벽하게 보안이라고 가정하진 마라 왜 as customers may not be completely locked into the product 소비자들이 완전하게 고정되어 있지는 그 상품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 부분 require2 오른쪽에 샘이 정리해놨지 5형식 수동해 뭐뭐 하도록 이라고 require2 pp니까 강요받다 휘발유를 구매하도록 강요받다 근데 sim 강요받는 것처럼 보인다 강요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휘발유가 필요하지 당연히 생각들겠지만 전기차로 바꿀 수도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 봅니다 it's not used 그것은 소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라도 그것은 아주 소식 여기서는 신기한 소식 이 아니다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에요 뭐가 we judge other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based on their clothes 그들의 옷에 기반해서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면 되게 세련된 높은 사람인가 옷을 허름하게 입은 사람을 보면 에이 저희 이렇게 일반적으로 studies that investigate this judgment 이러한 판단들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find that 대절을 발견하게 된다 people prefer clothing 사람들은 옷을 선호한다는 걸 that match expectation 예상에 예상에 맞는 옷을 surgeons in scrub 그래서 수술복을 입은 이럴 때 이의는 의복 전치사라 그래요 수술복을 입은 외과의사 little boys in blue 파란색을 입은 작은 소년들 여기서 little 작은 이라는 뜻이야 중부정이 아니야 애들 청바지 뭐 이런거 많이 입을까 with one notable exception 한 아주 주목할만한 예외와 함께 a series of studies published in the article in June 2014 in the journal of consumer resources 그래서 이 잡지에서 2014년 6월에 6월에 기사에서 출판된 일련의 연구들은 그래서 출판된 이라는 얘기는 기사의 난 이란 뜻이겠지 이거는 explored 탐구해 보았다 관찰자들의 반응을 사람들에게 사람들에 대한 관찰자들의 반응을 탐구해 봤대요 who broke established norm established 기존에 오른쪽에 정리해놨죠 기존의 규범을 규칙이야 오직 약간만 깬 사람들에 대한 이 관찰자들의 반응을 탐구해 봤다 in one scenario 한 시나리오에서 a man at a black tie affair 자 이 사람은 근데 어떤 검정색 타이 검정 넥타이 행사에서의 사람 그러니까 검정 넥타이 주로 매야 되는게 장례식장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장례식장 이라든가 우린 장례식장 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결식 같은 거 이런 있는데 뭐 이런 거 자 사람인 was viewed 보아지게 된다 보아지게 된다 보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여겨지다 자 뭐뭐로써 가지는 것으로써 더 높은 지위와 능력을 자 when wearing a red bow tie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착용할 때 어 그러니까 다들 검정색 넥타이를 입고 와야 되는 행사야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빨간 넥타이를 입고 왔어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왔어 그러면 그게 그 넥타이를 맸으면은 정장을 입었을 거 아니야 빨간 넥타이를 입었으면 정장 입었을 거야 그러니까 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뭐 그렇게 간 건 아니야 그건 이제 굉장히 크게 규범을 어긴 건데 그냥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좀 약간만 그걸 어긴 거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저 사람은 높은 지위의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자 The researchers also found that 연구자들은 또한 대절을 발견했다 Well doing uniqueness increase audience members rating of the statutes and competence of a professor 자 독특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거는 대절의 주어가 동명사 주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번이라고 하죠 독특함을 귀히 여기는 것이 것은 증가시켰다 청중 멤버들의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뭐뭐에 대한 그 지위와 능력 이 교수에 에 대한 어떤 교수인데 war red sneakers while giving a lecture 강의를 하는 동안 빨간색 스니커 운동화도 아니고 구두도 아니고 스니커 그 신발을 착용한 이 교수에 대한 지위와 능력에 대한 이 청중들 그러니까 학생들이겠죠 이 평가를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이 벨주잉 유니크니스는 우리나라는 그 서로 간에 이 독특함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비슷비슷하게 옷을 다 입잖아 그치 근데 미국이라든가 서유럽 같은 데는 유니크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런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이렇게 차이에서 그 어떤 교수가 스니커스 신발 신고 와가지고 강의를 딱 해 그러면 이제 미국 애들은 어우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롭게 옷을 입는 거를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니까 좀 자기 멋대로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조금 그거보단 덜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대절을 제시해준다 people judge these slight deviation from the known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약간의 벗어남 일탈 주범으로부터의 일탈을 판단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뭘로 써 긍정적인 것으로 써 왜 because they suggest 그것들은 imply 암시하다 제시하다 제시해 주기 때문에 2번이라고 하자 뭐를 then the individual is powerful enough 3번 그 사람이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enough to 뭐 뭐 하기에 이거는 4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한 행동의 사회적 대가를 대가의 위험을 무릅쓰기에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규범으로부터의 이러한 약간의 일탈을 긍정적인 것으로써 판단한다는 것을 그 연구는 제시해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어 야 회사에 높은 사람 이거니 이병철 뭐 이런 뭐 이렇게 회사에 높은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양복 입고 다닐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양복 입었어? 아니지 스티브 잡스의 그 옷 입은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그 목을 꼭 감싸는 셔츠를 입었잖아 그치? 근데 스티브 잡스를 보고 사람들이 아유 저 뭐 옷을 저렇게 허름하게 입고 사람이 좀 이상한가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애플의 창시자인데 그치? 다들 대단하게 여기지 오히려 오죽하면 스티브 잡스가 입는 옷 스타일을 따라하는 그 유행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일련의 연구는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바라본다는 것을 요런 사람을 음 음 음 자 그 사람이 오직 약간만 이 규범을 어 규범을 도전하게 될 때 For what people should wear 사람들이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약간 벗어날 때 그러면 여기는 다음은 1번이겠다 그치? 긍정적으로 이 사람을 평가한대 어 약 규범에서 근데 슬라이틀리나 크게 막 아무리 스티브 잡스여도 스티브 잡스가 어 어 쓰레빠 신고 다니고 쓰레빠 신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맨날 그 어 그 팬티 보이는 그 이상한 그 반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랬으면 안 좋게 봤을걸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claims that local food production cut greenhouse gas emission 자 주장 명사야 자 꾸며들어 하는거야 자 지역의 음식 생산이 온실가스 배출을 잘라낸다 줄인다라는 주장은 By reducing the burning of transportation fuel 그래서 운송연료의 태움을 줄임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2번이라고 하자 자 그치 근처에 멀리에서 오면은 운송비 운송비라는 운송이라는 얘기는 석유 휘발유를 또 사용해야 되잖아 그치? 이것은 Are usually not well founded 일반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근거 없다 자 Transport is the source 운송은 원천이래요 오직 11%의 온실가스 배출의 원천입니다 Within the food sector 음식 영역에서는 음식 분야에서 So reducing the distance that food travel after it leaves the farm 그래서 동명사 주어를 사용한거야 자 줄이는 것은 요게 전체예요 모든 표현을 동사 앞에서 끊으라 했으니까 여기까지 자 거리를 어떤 거리야? 음식이 이동하는 그것이 농장을 떠난 이후에 음식이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는 것이 Is far less important 훨씬 덜 중요합니다 뭐보단 Reducing wasteful energy use on the farm 농장에서의 낭비적인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것 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농장 자체에서 나오는 거기서 에너지 절약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봐 요거는 3번이라고 하자 목적어야 이게 use 명사야 자 Food Coming from a distance From a distance 하면 멀리에서 원거리에서 오는 음식들은 Can actually be better 실제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를 위해 Depending on how it was grown 어떻게 그것이 길러졌는지에 따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Filled grown tomatoes Shipped from Mexico 자 밭에서 길러진 토마토들은 전체 수식해 주는 거야 Filled grown 밭에서 길러진 토마토들은 후치 수식도 받는 거야 멕시코로부터 운송된 In the winter months 겨울 달에 미국도 겨울에는 좀 춥거든 근데 멕시코는 겨울에도 따뜻해 거기에서 멕시코로부터 배송 운송된 밭에서 길러진 이 토마토들은 Will have smaller carbon footprint 더 적은 탄소 발자국을 가질 것입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얘기는 탄소를 배출해 낸 흔적을 얘기하는 거죠 더 적은 탄소 발자국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한다는 얘기야 뭐보다 Then Local winter tomatoes grown in a green house 온실에서 길러진 지역의 겨울 토마토들보다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에서는 Lamp meat 양고기 That travels 11,000 miles from New Zealand New Zealand으로부터 1,000, 1,000 마일을 이동한 이 고기 양고기는 오직 One quarter 오직 4분의 1만을 발생시킵니다 One quarter the carbon emission per pound 1 파운드당 이산화탄소 배출에 오직 4분의 1만을 만들어 냅니다 Compared to British lamb 영국의 양고기와 비교했을 때 왜? Because farmers in the United Kingdom raise their animals V2 영국의 농부들은 그들의 동물을 사료로 그들의 동물들을 기르기 때문에 Which must be produced using fossil fuel 이거는 또 분사구문 이에요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어져야만 합니다 여기 콤마 위치는 계속쪽처럼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해주죠 자 여기 지금 펜이 나갔다 그리고 그것은 Rather than on clover pasture land 그래서 이 Clover pasture land 하면 그냥 벌판이란 얘기야 벌판을 먹이로 보다는 When food does travel 강조에 더 제어 음식이 이동하게 될 때는 What matter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Is not the distance travel 이동되어진 그 거리가 아닙니다 PPR The travel But Nadei 버필승 이동되어진 거리가 아니라 But The travel 운송 방식입니다 Surface vs Air 공기 대 표면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로 왔냐 아니면 땅으로 왔냐 아니면 바다로 왔냐 And most of all 그리고 무엇보다도 The road size 그 짐의 크기입니다 벌클로 대규모 road of food 대규모 짐의 음식들은 그러니까 대규모 양의 음식들은 Can travel halfway around the world 지구의 절반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By ocean freight 바다 운송에 의해서 With a smaller carbon footprint 더 적은 탄소 발자국과 함께 그러니까 지구는 거의 바다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륙 지방을 제외하면은 거의 그 이송거리의 절반은 바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Per pound deliver 배송되는 Pound다 Then food traveling Just short distance 그래서 음식들 보다는 이동하는 짧은 거리를 그러나 훨씬 더 큰 양으로 이 짧은 거리로 할 때는 이게 잘못됐지 Smaller로 바꿔야죠 지금 쌤이 펜이 안된다 자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오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 운송 중에 운송 중에 이제 그 휘발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로 오게 되면 대규모 양으로 오게 되니까 짧은 거리를 짧은 거리를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이동하는 음식보다 오히려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게 더 짧은 거리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휘발유 더 쓰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18 wheelers carry much larger road 18 wheelers carry much larger road 18 wheelers 커다란 화물차들이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훨씬 더 큰 짐들을 나를 수 있습니다 픽업추럭보다 픽업추럭 용달차 생각하면 돼 우리는 그래서 They can move food 100 times as far 100배 100배 만큼 멀리 음식들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While burning Only one third as much gas 오직 3분의 1만큼 많은 가스를 태우면서 태우는 동안도 Per pound of food deliver 배달되는 음식의 1 파운드 당 그러면 결국 몇 개야? 300배가 되는 거야 300배 여기도 100배 이거 3분의 1 합치면 300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 지역 음식이 항상 지구를 위해 더 나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멀리에서 와도 운송하는 동안 그 석유를 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지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죠 요건 했지 5번 2번 larger가 아니라 smaller 여기까지 끝 끝 끝 끝 끝 끝 끝